씻기세척기 자리 만들고 상판 이어붙이고 양전장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업체 저업체 불필없이 한번에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리콘 시공 후 모습 씻기세척기 자리 만들기 대리석 이어붙이기 젠다이 실리콘 작업 이상 작업 완료고 철수합니다 씻기세척기 자리 만들기 상판 이어붙이기 젠다이 수리 성공 이제 실리콘만 써면됩니다 양념장도 교체했습니다 양념장 교체 완료 사회 constitution 이쪽 사회 도움이 침신 вал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